GTF 재미좀 보고있습니다. 사탑 물려놓고 더블클 이번 시바킹배 대회는 안나가요 이건 팀대회라서 제가 아무데나 영병을 좀 영병가스 요새 광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저희 멤버 팀뿌리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아시는 분 여기서 요청해 오지 않는 이상은 요번은 힘들 것 같네요 개인 리그는 무조건 나옵니다. 혼자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팀 리그는 저도 팀을 좀 그래도 좀 제대로 짜고 싶어서 하게되면 하게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그래도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차라리 아니면 둥 둥 둥그레 사실 둥그레 대회 나갈 만한 멤버들도 원래는 다 스나수 형님들이요 돌격도 잘하지만 지훈이 형이나 행구 형이나 행구 형이나 로존주 형이나 차출이 형님이나 다 스나수라서 원래 제가 혼자 스나로 들겠다고 하기가 좀 개일 리그 때 한번 스나로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스나로 나간 적이 여기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예빈이 저거 쓰읍 아 아 아 아 아 이거나프진 않나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레스나 스나라 한번에 참전하는 걸로 다 나쁘지 안되 아 들어가세요 오늘도 출첵 감쌤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만약 대회 딱 나갈 딱 시즌 되면은 코드명도 스나 연습생 살짝 이런식으로 바꿔 놓고 진짜 스나만 들어야지 대회를 위해서 사실 저도 그렇긴 해요 저희 본 클랜 형들 있죠 원래 이제 같이 하던 형들이랑 팀 짜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대회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환영영도 그렇고 하도 이제 잘해도 뭐라고 못해도 뭐라고 그런걸 많이 겪다 보니까 잘하면 핵 온라인이니까 그런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안 나가려고 하던데 2명이었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지금 이제 다이나마이트 멤버는 몇 없는데 그때부터 인민 역이라고 한 명 걸리는 바람에 저희도 완전 프레임 쇼어져 가지고 원래 그 전부터 유명했죠 저희보고 막 핵이라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은 다 이제 저는 다 사이좋게 지내지만 아직도 안 좋게 본 사람들이 있긴 했죠 그래서 형들이 그런 대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거의 뭐 그런거죠 이제 개인이 나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들끼리 질게임 하는거죠 그치만 계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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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처리 처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건 내가 무리했다. 잡았을 때. 사실 지금 이제 T1분들이나 아니면 서브마린 분들 이렇게 진짜 대회 나왔다면 그래도 상위권이 보장된 T1은 거의 우승이 보장되잖아요. 요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비비려면은 저도 확실히 우리 멤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회에서 이제 그게 잘 안되니까 저도 매번 용병으로만 나가다가 이제 방탈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저도 아쉽죠. 아이고 아파라. 형들이 좀 대회도 자주 나오고 하는 성격이 있으면 아마 팀 대회랑 무조건 다 나갔을걸요. 저희 있는대로. 저는 그래도 개인 리그는 이때까지 한번도 안 빠지고 거의 다 나갔어요. 팀 대회랑 무조건 다 나갔어요. 왔다 핀버서. 왔다 핀버서. 아 그러니까 만약에 팀을. 잠시만요. 요 근래에는 근데 팀을 짜든 안짜든 거의 제가 오토하는 것 같아요. 진홍영이랑 같이 나갔을 때는 저번에 진홍영이 오토했고 오토할 사람이 없을 때는 거의 제가 하고 그냥 진짜 진홍영. 뭐 환영영이나 진홍영이 껴있으면은 두사람이 오돌할 수 있는데 두사람이 안 끼면은 거의 이게. 제가 아마 지금은 하지 않을까 많이 싶네요. 나이스. 왜냐하면 또 형들은 또 나름대로 형들이 그동안 대회에서 하던 오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홍영이랑 환영영은 잘 맞는 게 그거죠. IT뱅크 시절에 계속 같이 했으니까. 저는 거기 맞춰주는 게 좋은 거고요. 왜냐면 둘만의 또 시너지가 있잖아요. 둘이 자주 사용하는 오더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진짜 새로 수업을 못 쳐서 한다. 그러면은 오더 몇 개 정해놓고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거 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오더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 다 잘해서 근데 다 똑같이 아마 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서버 오더 식으로 다 할 거예요. 와 뭐야. 진짜. 와 예빈이 총치겠네. 아 환영이 없어오세요 아 만약에 대회 나가게 되면 저는 스팸에서 제일 아쉬운게 환영이랑 대회 같이 못나가 뭔가 그게 전 아쉽네요 동생으로서 같이 나가게 되면 이제 진흥형이랑 형이랑 같이 나가게 되면은 형들이 아마 아이템에서 맞춘게 있으니까 이제 오더 하고 제가 이제 맞춰가는 식으로 서버오더 보통 우리는 스타일이 거의 서버오더를 많이 하니까 동생형이나 이렇게 같이 나갈 때는 메인오더가 거의 없었거든요 다이났때 아 이거 아닙니다 환영시에 화이팅이면은 뭐 잘못이죠 아 양반은 못된 환영님이라 치신게 환영이 형이 유튜버가 썼구나 미세받네요 GTF 재미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깠을때 좀 괜찮은데 말이죠 어 바이올린이 고생했어요 아 이거 위성저적까비 아하 다탈 물려놓고 다탈 물려놓고 다탈 물려놓고 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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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합작용 에이? 미션... 아니..... 설 데 있으시지 그냥 아이고 깔깔해 아 저 대회 안나가요 이번에 안나감 용병으로 나가다가 강탈하는거 좀 지침 우리 멤버랑 같이 안나가면 솔직히 진짜 우승급 아니면은 너무 힘들더라구요 왜냐면 솔직히 타임권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솔직히 제일리그는 뭐 혼자 그냥 나가겠지만 이번엔 안나갔죠 조만간에 또 듀어 한번 가셔야죠 요새 거의 포기하고 폼 올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리고 저도 대회합니다 저도 한 5월쯤에 일단 지금 상금 한 200만원 정도 후원 들어와가지고 저도 5월쯤에 한번 열거 같긴 해요 5월쯤? 요번달은 힘들고 5월쯤에 4월쯤에 물건이 도대가 도대기 한 번만 더 어떤게 좀 되겠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각이 아무지게 잡아야겠네 딱 정확하게 18초 포레이다 아니네 어땀 이거 맞나 하하 빠지게 피 와 야무지게 썼네 아이고 요새 10시간 채우고 막정이라고요 어제 10시간 했으니까 오늘 하루 또 아 어제 아니구나 그저께 아하 알게됩니다 뭐 좀 야무지게 드시고 예 조만간에 한번 시원하게 빡빵들을 한번 터트리러 가죠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되게 야무지게 살리시네 오픈 사랑 들어와줘요 울펜 아 흔한 힘은 좀 때렸는데 잼민주 형 아하 저도 요새 좀 많이 뚫까맣네요 예 콕스 엔데버로 다시 바꿨는데 너무 뽁뽁해가지고 아 형 지금 접촉 쓰고 있던가? 커세어 접촉이었던가? 형 쓰는건 뭐였지? 접촉 한번 사볼까 고민중입니다 어? 옷이 뜬건가? 뭐야? 안갖고 간만에 콕스 엔데버로 썼더니 적축 아 적축 써야겠다 차라리 발죽 쓰는데 맞점이 잘나가지고 다시 콕스 엔데버로 바꿨는데 너무 뽁뽁함 엠스턴 적축이요 예 일단 확인했습니다 일단 펌펌이요 이쯤에서 갈 때가 됐지 요거 쓸 때가 됐지 시원하게 아 이거 맞빙 나왔나? 딱 타임 잿빙 아닙니다 지핑제기 아니에요 맞빙 맞빙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윤활.. 윤활 했나요? 윤활 없이? 윤활한 적축? 오! 아서 뭐야? 훈통 먹었는디? 왼쪽부터 철강 에잉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빡세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상남자식 구입 확인묘 근데 그거 있던데 진짜 키보드 콕스 엔데버로 바꾸니까 탄 튀는게 달라지 진짜 키보드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 삥 있었잖아 뭐야 알간소리 뭐야 아 이거 수비형들 파놔 가지고 지금 막 나오네 그냥 가야지 가야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최 사장님 나이샷 완중농 아 그 앰스톤 그루브 가축 때는 탄이 이제 도그 같이 튀었는데 확실히 콕스 엔데버로 바꾸고 나서 탄 치는게 좀 더러운 느낌? 뭔 말인지 아시나요? 그니까 탄이 산탄총처럼 튀었다면 콕스 엔데버로 바꾸고 바뀔 때 야무지게 박혀준다는 점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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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액전하면 레게노 아 야빈님 케이가 있다 민 민altra 구독기 킁 아 아 번 미 marketers 장 prey 5 6 pesar 두功 아 치 혼들 19 19 또 그래서 야잇 야잇 동현아 제발 믿는다 동현훈? 아니 엿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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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흥분했네 아 근데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키보드 분해 다 해가지고 윤활 한번 하려구요 근데 그전까지는 써야될 때 동현아 제발 이겨줘 동현훈 아이고 동현훈 동현훈 하하 까비 동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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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훈